반갑습니다 송영아재입니다 지금 이제 또 잠시 시간날 때 또 영상 찍으러 와 봤습니다 아 요즘 상태가 너무 안좋은데 어떻게 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오늘은 좀 되려나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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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번전치기네요. 아, 이상하게 안되네. 자, 끝이 났습니다. 아, 데이트페이트 하면서 요즘 안되네요. 뭐 일단 오늘은 뭐,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, 뭐, 영상 뽑았으니까 만족하구요.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, 대박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